롯데마트 1분기 실적 리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부터 먼저 리뷰를 해보면 1분기 매출액 9200억 영업이 19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컨설턴스인 165억 시장 기세치를 상여하는 후 실적을 달성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에서 적극적인 비용 통제가 돋보였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와 같이 부진했어요 사실 시장에서 한 10% 정도 매출이 빠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래야 했습니다 에어컨 매출이 40% 정도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건조기 이슈에 따라서 건조기 매출이 빠지고 요즘 건조기랑 세탁기 같이 사시니까 그렇게 되면 세탁기의 매출도 따라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분기 코로나 때문에 사실 1분기 계약 시즌이라서 노트북이 되게 많이 팔리는 시즌인데 노트북 매출이 빠지다 보니까 PC 매출도 미드 싱글 정도로 빠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공기주의 되게 개선되다 보니 공기청정기, 청소기 같은 이러한 환경가전들도 많이 빠졌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면에 TV랑 냉장고 정도만 로우 싱글 정도 수준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치랑 비슷하게 매출액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컨설턴트를 상위했던 이유는 뭘까? 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 통제가 될 것 같아요 GP 마진은 전년 대비해서 1.1% 포인트가 개선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년 대비해서 프로모션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을 줄였고 또한 아무래도 PC랑 모바일 같이 저 마진 제품들이 이렇게 매출이 빠지다 보니까 상품 비중 자체가 조금 믹스가 좋아지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믹스가 또 좋아졌던 그림이 있었고요 또한 인건비를 한 2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줄이고요 판촉비를 25억 정도 줄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용 통제를 해 나가다 보니까 시장 전망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2분기부터는 이제 사실 최근 주가 상승은 2분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전 상황 반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감소세는 저는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매출 2연 사실 3월달에 중국 노트북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면서 노트북 재고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매출들은 4월달로 2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노트북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온라인 계약 영향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카테고리의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2분기에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고효율 환급 가정 10% 환급 정책에 따라서 대형 가정에 대한 니즈가 확실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긍정적이고요 다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해 최악의 더위 무더위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벌써부터 덥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어컨 등 계절 가전의 매출이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작년 3분기에는 에어컨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50%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베이스도 낮다라는 측면에서 에어컨 매출 반등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TV를 집에서 많이 시청을 안 하다 보니까 TV 매출이 7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 1분기 실적에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부분이 동사 매출 성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조금 더 확인한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비용 통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도 향후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업이익 전망치 대비해서 한 올해 영업이익을 6% 내년 영업이익을 8% 정도 전망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도 전망 상향을 이뤄냈고요 이렇게 전망 상향이 되다 보니까 기존 목표 주가 32,000원 대비해서 추가적인 포텐셜이 나타난다 멀티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목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PR 8배 수준이다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터널움드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이 주가 멀티플을 받는 수준이 10배 초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배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아이마트에 대한 1분기 실적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